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장이 좀 애매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해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주가 상당히 조금 변곡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시장을 예상할 때 상고하고를 외쳐드렸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상고하고 둘 다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상반기까지는 어찌 됐든 이 정도면 나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이스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라는 것. 실제 하반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삼천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삼천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이정표가 이번 주 아마 내일 우리나라는 시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오늘 PPI가 발표가 될 거고 내일 CPI가 발표가 될 건데 제가 장표로 만들어놨으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반가 반가 주주님 오르라님 초코마님 블루님 다들 반가 반가 우리 매봉님 아 그리고 아가다님 반가 반갑습니다. 다들 반가 반가 축하하세요 여러분들 쭉쭉쭉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대장주의 귀환이 나옵니다. 대장주의 귀환 바로 AI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AI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이런 이슈들. JNDC 아침에 따그딱 종목이었는데 1% 빠졌습니다. 저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1% 빠졌다고 해서 아니 아니 많이 빠졌다고 해서 4,5% 빠졌나라고 봤는데 1% 빠져 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는 2% 빠졌고요. 시가 대비해서는 2% 빠졌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얘기 드렸던 것은 거의 상가 가까이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토마토요? 토마토 시스템. 제가 여기에서 콕 찌워서 싸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토마토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장님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고요. 실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었고 JNDC 같은 경우는 사자마자 한 200원 가까이 쭉 올리는 거 봤는데 200원 가까이 쭉 올리는 거 봤고 어제 거는 거의 상원자리까지 본누였습니다. 어제는 본누였고 거의 상원자리까지 갔었고요. 아주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은 콜섹시스 위로 급등했잖아요. 콜섹시스 이틀간 급등하는 모습 봤는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못 봤네요. 분명히 제가 HTS를 켜놨는데 왜 안 켜졌지? 켜놓고 여러분들을 맞이했는데 왜 안 켜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콜섹시스 제가 한 번 하고 더 이상 안 해드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해드린다고 했나요? 지난번에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연락도 해봤고 연락도 해봤고 괜찮다라고 얘기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우리 방송을 들었는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을 때 계속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기 있을 때 얘기해드렸었고 8,000원대 있을 때 가져가보자.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해줬습니다. 어찌됐든 어찌됐든 13,000원대까지 올라왔고 지금 현재 흐름은 지금 현재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오늘도 급등을 해줬는데 오늘도 많이 올랐었다가 오늘 조금 윗고리가 달리는 곳은 오늘도 15% 가까이 올랐었네요. 오늘도 오늘도 15% 가까이 갔는데 조금 그렇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매봉님 어제 같을 때는 안 잡았어? 어제는 본누 보세요. 어제 제가 따그닥 본누였어요. 따그닥 본누 어제 보세요. 28.75%까지 올랐네. 22% 올랐네. 시가와 대비해서 그렇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고 오늘은 조금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젝시스 그리고 따그닥 종목의 손절 라인까지도 자꾸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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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출하셔서 네. 그것까지 제가 알려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그렇다. 시장이 조금 더 오늘은 그나마 코스닥 쪽 시장이 좀 강한데 강한데 조금 뭔가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yesterday 아 뭐 그렇다 라는 거 그렇다고 뭐 제니시스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고민했었던 게 세 가지 종목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좀 잘못 찍었었어. 오늘 사실 밀레서제하고 동국CM하고 오늘 밀레서제하고요. 동국CM하고 동국CM하고 JN JNT 이거 세 가지를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근데 아 참 좀 고민 그렇게 된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됩니다. 고민했는데 일단은 얘가 제일 못 가서 좀 제일 뭐 제일 화가 납니다. 얘도 갈 것 같은데 얘도 갈 것 같은데 라는 거 같은 금액으로 아침 어 네 막내막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 숙률은 어찌 됐든 숙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 이상 9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JNTC 오늘 두 군데서 나왔었습니다. 두 군데서 나왔었고 밀리에서 두 군데서 오늘 곧 나왔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요. 날마다 제가 신이 아니니까 제가 이거 100% 맞추면 내가 회사를 왜 다녀요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 쪼쪼쪼 시장을 간단하게라도 보고 갈게요. 시장 오늘 환율은 슬픕니다. 환율의 흐름 조금 슬프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은 오늘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사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파일지도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30대 우리 태정태세문단세님 플러스 만점 플러스 만점 드립니다. 아직 30대니까 저는 30대니까 코스탑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탑에 좀 더 코스탑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탑에 코스탑에 집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코스피는 그냥 팔지만 아는 정도 팔지만 아는 정도가 나타나는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팔지만 아는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들의 흐름들도 괜찮고요. 오늘은 개인들만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이런 날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된다 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기관에 대한 이런 이슈들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종 상위 종목들 보시면 코스탑 같은 경우 오늘 에코프로뷰 부터 시작을 해서 HLB RTOJ 오늘 2차전지도 괜찮고요. 2차전지 그쪽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열심히 팔기 위해서 원래 금융 우리가 한 6%대 대출을 받고 차를 사게 해줍니다. 차값을 대신 내주는데 0.5%까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거 이 정도 되면 어? 테슬라차 열심히 다시 살 수 있겠어?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름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테크닉스나 삼천당 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도 나이스한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WTI 같은 경우도 오늘 79분 딱 이 정도가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지금 현재 오펙에서 원하는 가격대가 한 80달러 정도거든요. 지금 딱 어떻게 보면 얘들도 골드락스입니다. 골드락스 쪽에 이런 모습이 여기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 보입니다. 그럼 나이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시장 저는 우리나라만 사실은 좀 바보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보가 되어 있는 수준이죠.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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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어 있는 지금 현재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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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는 모습이 되고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보면 다우젼스 산업지수도 지금 현재 거의 고점에 와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P도 마찬가지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가 조금 이렇게 오히려 올라갈 때만큼 못하고 있는데 이쪽 애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 쪽은 이제 완전히 다 고점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세계 대장은 영국이고요.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여러분들 이쪽 상해도 은근하게 올라갔고요. 홍콩도 은근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주가 흐름들 아주 좋게 아주 좋게 움직여주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제일 바보가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꼬라박지도 않았는데 올라가지도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오래 시작을 했고 올라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얘기가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삼천선 언저리에 대한 도전을 하반기 때는 해줄 수 있는데 올해 이제 CPI가 여기서부터가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자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뉴욕정시 쪽에 제가 이거 아침에 연합 가서 아침에 제가 연합에 가서 한 이런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아침 6시 한 35분부터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입니다. 4월 소비자 불가 지수가 발표가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헤드라인은 3.4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근원은 3.6 정도가 나올 겁니다. 3.6 정도가 나올 거고 실제 3월 대비해서 갔거나 3월 대비해서 갔거나 약간은 좀 둔한 수준 여기서부터는 꺾이기 시작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 버리면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2주간 미국 시장 계속해서 올라왔고 다우저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8일 연속으로 올라왔고 오늘은 살짝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 주가를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이게 전환 근원이 한 3.4 정도 나오고 이거 소비자불가 지수나 3.2 정도 이 정도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위쪽이 한번 뚫려 버리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소비거든요. 소비지표들이 나올 겁니다. 홈디포 실적 그리고 월마트의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14일 오늘 홈디포가 실적 발표할 거고 월마트가 16일인가 발표를 할 겁니다. 여기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미끄러지면 아주 나이스해질 겁니다. 실제 아직은 Bad is good입니다. 실제로 안 좋게 나오면 주가의 흐름이 축축축축 위로 올라가 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할 건데 연설이 있을 건데 발언이 있을 건데 제롬 파울 의장은 항상 정치적입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런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찌됐든 이 친구들 아주 중요할 거다 라는 거 중요할 거다 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토마토만 얘기하십니다. 토마토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해 드린 적도 있으니까 토마토 오늘 상가피로 팡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저 같으면 우선은 저 같으면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갖고 있었고 저 같으면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5일선을 그리시던지 3일선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니면 고가 대비해서 옷 고가 대비해서 나는 맵포로 하라 가면 나는 수익시를 할 거야. 이것만 결정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만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어떨까 라는 거 아시겠죠? 그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3일선 매번 그립니다. 이렇게 3일선 그린다 라는 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면 어? 나는 이제 3일선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3일선 깨지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팔고 3일선이 안 깨지면 그냥 미친 듯이 가져가다가 가져가다가 3일선이 무너지는 날 안녕히 계세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라는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신고가 가는 거는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좀 물려 있었던 이런 가격대 에서를 오늘 뚫어준 거는 좀 의미 있고 거래도 그렇게 미친 듯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신고가 영역이 있다 보니 신고가 영역 위에 물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괜찮다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드립니다. 됐죠? 이제 이제는 이제는 됐을 거라 생각하고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자 코스피맵 같은 경우 오늘은 3전 하이닉스가 조금 밀립니다. 3전 SK하이닉스가 조금씩 물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오늘은 다른 종목들이 좀 빨간색 훨씬 더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 3전하고 하이닉스가 밀리니까 오히려 오히려 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코스탑 같은 경우는 코스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알테오젠 에코프로 아주 잘 나오고 오늘 코스탑 쪽이 훨씬 더 빨간색이 많죠. 코스탑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는 거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해 드리겠고 오늘 제일 핫한 종목 여기도 있네요. 토마토 시스템즈 ITM 반도체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한컴 한국 컴퓨터 그리고 나노엔텍 같은 종목도 있고요. 인원프로 4x4가 간만에 올라와 줬습니다. 이거 4x4 제가 올라왔을 때 다 정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까 채팅창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직도 갖고 계신다는 분이 계셔서 조금 고민을 좀 그렇다. 이렇게 수익 많이 났는데 안 팔고 있으면 어찌 합니까 라는 거 어찌 합니까 라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오늘은 지금 현재 뭐 AI 때문에 오늘 오픈 AI 뒤쪽에 가면 나옵니다. 그쪽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여 줬고요. 메탈 관련된 종목 하이스틸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오늘 미국이 미국이 철강 관련돼서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4x4 꼭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딱 그거 하나는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4x4 제가 두 번 제가 거기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걔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얘기했던 게 저한테 2분기 때 흑자로 돌리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2분기 때 흑자로 안 돌면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흑자로 돌면 아 얘들이 예상대로 가고 있고 제가 4x4에 처음에 꽂혔던 게 있었었는데 그게 플러스가 안 나오면 그 회사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제가 거기는 두 번이나 다녀왔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 전국 잔타 대회는 폴라레스 오피스 이 친구들 같이 폴라레스 AI 결국은 AI 관련된 이슈들이 같이 가고 있고 KBI 메탈 같은 경우 계속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에서 하고 있는 것들 산부토건 그리고 첼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선속종목을 보고 있으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열심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 열심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알고리즘 추천주에서는 오늘 신규나 재진입은 오늘은 없는 상태이네요. 이건 제가 아침 새벽에 한국 아니요. 연합 연합경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월프탱크그룹이라고 해서 어제 CNBC 쪽 CNBC CNBC 쪽에 조금 떴는데 어? 이거 괜찮다? 라는 거 어? 이거 괜찮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탱크시설하고 재급유 이런 기술 전문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쪽이 시작이 되면 이 주가 같은 경우 이건 해외 주식입니다. 주가가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수소춘전소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상당히 큰 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월프탱크그룹 여러분들 한번 혹시나 해외 주식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이런 종목도 있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CNBC 보다가 CNBC 보다가 프로 쪽에 떠 있는 기사여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여기에 4x4도 포함됩니다. 여기 브리지텍 여기 플루토 다음 쪽에 4x4까지 4x4도 여기에 포함되는 이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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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GPT 4x4 이거 5로 읽어야 되나 0으로 읽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실제 인간처럼 보고 듣고 인간처럼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한다고 하면 정말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가 여기 있네요. 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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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 이게 50개국 국어도 다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기본 월 구독률 20달러 정도면 20달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달러 정도는 20달러 정도면 한번 해볼 뻔한가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GPD 3.5로 쓰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저도 이걸로 쓰고 실제 이것도 그걸로 만든 겁니다. 제가 제가 이걸로 우리 PD님 포 포옴니 포옴니로 포옴니 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포옴니 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현재 애플 쪽에서 애플 쪽에서 AI 탑재한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제 오픈 AI에 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실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고 이거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줄 수 있다는 거 포옴니 포옴니 라고 이렇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악관이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새로운 대중관세를 곧 직접 발표할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 예정이 나오면서 미국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런 기축통화를 그리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 2차전지나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것들 절대 중국에 뺏기면 안 되는 이런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를 갖다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가의 흐름도 중국에서 계속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구조에서 산업구조에서 싸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안 때릴 겁니다. 중국도 중국에서도 신기술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미국이 앞서 나가야 되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철퇴를 가야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반면에 공급단에서 우리가 비교우위를 따지면 실제로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그쪽을 오히려 별만 안 할 확률이 아주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큰 것들 이건 뺏기지 않아야 될 것 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여기는 두드러 팰 거고요. 반대로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거 먹이사슬 관계에서 이건 나도 되겠다 라는 것은 놔둘 거다 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지금 철강에 대한 이런 얘기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이슈들 이거는 열심히 또 두들러 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 슈스티리나 문베철강 넥스틸 시스틸 그리고 부국철강 대동스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쭈루룩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그렇게 이슈가 됐고 또 이런 거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에 관련된 거잖아요 태양광 장비 반도체 의약 의약품 주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은 관세를 계속해서 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갖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이슈를 만들 거다 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요 자 올여름 좀 라니냐가 올 가능성이 아주 크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농산물 ETF가 한 달에 6.5%나 쑥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 쭉 위로 올라왔다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농산물 투자 강세 전환이 되면서 올 연초 이후에 에브리싱 랠리에서 소외되었던 농산물이 강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농산물이 신곡 파종 면적 축소와 기상이변 영향으로 최근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코덱스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이 최근 일주일간 4.41 한 달간은 6.49 어? 이거 뭐야 농산물이 움직이고 있네 라는 생각 농산물이 움직이고 있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바로 이 이유가 국제기후사유연구소에서 올해 6월에서 8월 그리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각각 49%나 69%의 어떻게 보면 확률로 라니냐가 발생할 거다 어떻게 보면 절반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거의 70% 가까이가 라니냐가 올 거야 라는 거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이런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이런 주요 이런 농산물 생산지역에서 가뭄이 유발될 거다 가뭄이 유발되고 반대로 호주나 이런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연안에서는 홍수가 나올 거다 라는 거 이러한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런 농산물이 작황이 많이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되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농산물에 대한 이런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야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6월 이제 시작일 겁니다 6월에서 9월 6, 7, 8, 9 4개월 동안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대주산업부터 시작해서 신송홀딩스 샘표식품 누버나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이런 종목들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 관심 종목란에 이 종목들 한번 넣어놔 보십시오 농산물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자 원전 해체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원전 해체에 대한 이런 이야기 원전 우리가 사실 원전이 한때는 뭐였어요 원전을 폐기물이 안 좋잖아 절대 쓰지마라고 했던 게 기억이 엊그저께 납니다 엊그저께까지 나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원전을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친환경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가성비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를 해체해야 되잖아 실제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거 뭐지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데가 많아 어떻게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00조원 시장으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209위의 원전 해체 목적으로 영구 정지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향후 수요는 증가할 거다 라는 거 이 시장 어떻게 보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관련된 종목도 이거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거 결국은 우진이나 오르비텍 이거 조금 작나요 좀 크게 해드릴게요 어쩌저쩌저쩌 난리 났네 조금 더 크게 했는데 안 커졌네요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계속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오늘 저 이거 탁 하나 이 사진 한 장 올린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거 보고 와 정말 저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싶다 나도 이거 다 그냥 이렇게 뒤에 있다가 이렇게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사진 하나 올렸다고 이 사진 하나 올렸다고 주가가 주가가 밈 주식들입니다 미국의 밈 주식들이 70%가 넘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뭐지? 생각을 할 정도로 와 저거 뭐야 라고 할 정도로 70% 급등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AMC 영화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78% 급등했습니다 이거 한 장으로 키스질이라는 분이 밈 주식의 어떻게 보면 대표주자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야 이거 다 사서 우리 공매도 친 애들 쇼시키즈 나오게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나가 뭐라고 이거 하나가 뭐라고 이거 하나 이 사진 6만 5천에 가까이 6만 3천 개의 좋아요를 받을 정도로 이게 이제 시간에부터 갑자기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같은 경우 여러분들 AI 다음 뭐다 로봇이다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라는 거 얘기를 해보면서 해보면서 여러분들 AI와 로봇은 계속 같이 갈 거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너무 오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 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쭉쇼 부탁드립니다 1 2 3 5 2 3 4 4 6 10 11 1 11 감사합니다.